쟈가니 야 니가 꼴등이냐? 형이 6이에요? 형이 왜 6이지? 아 모르겠어 내가 왜 6이지 난 나이 순린 줄 알았는데 나이도 안 있네 제 생각엔 외모 순리인거 같습니 근데 내가 왜 7위예요? 아니 7위 우리 예호수리가 아니 형 한 4위 정도는 되죠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려가 빨리 형 너 오늘 끝날 때까지 7위야 내가 봤을 때 형 그때 장난 아니라고요 너 오늘 배신 때릴 것도 없지? 네 실력대로 해야 돼 오늘 뭔 여러분의 개인전인데 1인 포털에도 없고 뭐야 지효? 오빠 4위야? 아 오바만 있잖아 아 진짜 아 나 첫 1번 너무 세네 지금 정국이만 오지 마라 정국이만 지효 될까 지효 왔다 열린다 올라가 올라가 에? 올라가 올라가라고 할 수 있어요? 너 3위야? 왜 2위지? 하하 하하 1라운드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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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내가 먼저 맞는 게 나았다고 이거 먼저 한 거 아니야? 어, 야, 야! 어, 힘주는 거야?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는데. 형, 어쩔 수 없어, 형! 야, 어쩔 수 없어. 너는 그냥 밑에 살아야 되는 애야, 강수야! 알지, 한 개 입었기 싫어요! 알았으니까! 아, 이거를 하랑 해야 되는데, 이걸? 대리 형이야. 우리 빨리 끝내! 강수야! 강수야! 야, 야! 야, 쉽지가 않아. 야, 미치겠어. 아, 왜 총한테 이래가지고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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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야, 이강수! 너 왜 이래! 반드시! 반드시 올라가겠어! 야, 야! 너 왜 이래! 야! 야, 이강수! 야! 야, 야, 이강수! 야! 야,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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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t, calma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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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hJoh!!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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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가 옷만 안 돌아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. 지효 진짜 열받았어 지금. 지효야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잖아. 미안해 지효야. 지효야. 지킬 수밖에 없었어. 내 마음 이해해줘. 줄 같은 거 없나? 묶어놓을게. 줄 같은 거 없나? 야! 이리 시킬 거야! 나 묶었어. 나 묶은 거야? 나 왜 묶어? 움직여지지 않지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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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름이다 이게 힘들다. 어? 여름이다 진짜. 형 안 보여. 3이 괜찮아. 난 솔직히 3이 되게 만족하고 있었어. 아까 밑에서.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로. 형 많이 치우실 거야. 나 묶어. 나 묶어. 나 묶어. 나 묶어. 나 묶어.